흥달생과 함께하는 깨알씨연어 특강 37번째 시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이 왔어요 정말 함수까지 왔으면 함수에서 포인터 쓰고 배열 쓰고 반복문 쓰고 재기함수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인 수행을 정의해 놓은 작은 프로그램이다 그랬을 때 계산기를 만든다 계산기를 1부터 100까지 쭉 만드는 게 아니라 더하기 하는 함수 빼기 하는 함수 곱하기 하는 함수 나누기 하는 함수 이렇게 함수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메인 함수에서 더하기다 그러면 얘를 호출하고 빼기다 그러면 얘를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가 되는 것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자 함수 구조 보게 되면은 반환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반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반환할 거냐 캐릭터로 반환할 거냐 그런 것들 있죠 플로트로 반환할 거냐 이런 것들 어떤 형태로 반환할 거냐 자 그리고 함수명 얘는 내 맘대로 줘도 돼요 a로 줘도 되고 b로 줘도 되고 그리고 괄호 안에는 인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인풋값들이 들어올 거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들을 쭉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반환 타입에 맞는 것들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인트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리턴 해가지고 리턴 해가지고 어떤 정수값 정수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없는 것도 있어요 반환 타입이 없는 거는 보이드 타입이라고 해요 보이드 타입 자 보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걸 보고 보이드 타입이라고 한다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환 타입이 있고 함수명이 있고 거기에 인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수행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리턴 할 게 있으면 리턴 해가지고 어떤 값을 리턴을 시켜주게 된다 자 함수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하기 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인트 정수를 리턴 할 거야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은 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인자를 두 개를 받는 거죠 정수 a라는 인자를 받는 거고 정수 b라는 거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인트 c 정수 c 어떤 c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자로 받은 a하고 인자로 받은 b 어떤 값을 받았겠죠 그 값을 더해가지고 c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해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턴 타입이 인트니까 그 c라는 값을 리턴시켜주게 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인트 데이터라는 데이터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한 썸 함수를 호출하는데 10이라는 값하고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어권이 일단은 1로 싹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인자로 받은 여기서 인자로 받은 10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20이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값을 더해가지고 c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턴시하니까는 c라는 값 30을 리턴시키겠죠 30이라는 값을 이렇게 리턴시킨 다음에 여기서 선언된 변수들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이라는 값을 데이터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하게 되니까 30의 데이터에 있는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2년 지방지 9급 컴퓨터 1반에 출제된 문제이고 다음 시언어 프로그램의 실행 후 출력 결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이쪽에는 스왑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뭔가 바꾸는 거 스와핑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스와핑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물잔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식용유가 있어 자 요거를 바꿀 거야 자 요쪽에는 식용유를 넣을 거고 여기는 물을 넣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 흘러내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빈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 담았던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두 개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스와핑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런 스왑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여기 메인 함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달랑 들어다가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는 메인 함수가 있어요 바뀌었어 위치가 자 이쪽에는 메인 함수가 있고 이쪽에는 스왑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왜 여기에 스왑을 위에다 썼을까요 왜냐면은 메인 함수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순서가 메인 다음에 스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위에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함수의 형태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스왑이라는 함수가 위에 있는 이유는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위에 있는 이유는 메인 함수에서 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K라는 변수하고 J라는 변수 그래서 K라는 변수하고 J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자 K에는 3이라는 값을 요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J라는 공간에는 2라는 값을 요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왑 함수로 출하는 거예요 그때 K에 있는 3이라는 값하고 J의 2라는 값을 가지고 제어권을 요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정지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정지를 하고 제어권이 요렇게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럼 K에 있는 값 여기엔 3이 들어왔고 2가 요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때 이 스왑이라는 함수에서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가 선언이 될 거고 A라는 변수에는 3이라는 값이 요렇게 들어갈 거고 B라는 변수에는 2라는 값이 요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트 템프 템프라는 공간을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템프라는 공간에다가는 A라는 값을 요렇게 대입을 시킬 거다 지금 A라는 공간에 얼마 있어요 3이라는 값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3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공간에는 B에 있는 값을 요렇게 집어넣을 거다 자 그래서 A라는 공간에는 2라는 값 B에 2가 있으니까 2라는 값을 요렇게 집어넣을 거야 자 그리고 B라는 공간에다가는 템프 템프에 저장된 값 3이라는 값을 요렇게 대입을 시킬 거야 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이러고 끝이야 이러고 끝인 다음에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함수에서 사용됐던 것들 함수에서 사용됐던 스태틱하거나 전역변수이거나 그런 것들 빼고는 싹 폐기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싹 폐기 됐어 오케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여기서 바꾸고 끝났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어권을 이쪽으로 넘겨서 돌아왔어 함수가 끝났으니까 리턴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프린트 F 출력을 하는데 K는 %D J는 %D K에 있는 값을 요렇게 출력하고 J에 있는 값을 요렇게 출력할 거야 지금 K에 얼마 있어 3 있잖아 J에 얼마 있어 2 있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스왑 함수로 값을 때 값을 넘겼잖아요 값을 넘겼으면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지들끼리 지지고 복구 지지고 복구 한 다음에 팩이 됐어 없어졌어 여기서 끝났으니까 지역변수도 아니고 전역변수도 아니고 주소값을 넘긴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지지고 복구 지지고 복구 한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출력했을 때 K는 3 J는 2가 출력이 되겠지 그래서 얘의 출력값은 출력값은 K는 3 그리고 콤마 J는 2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K는 3 J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 K라는 공간하고 J라는 공간 자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고 각각의 변수에다가 K에는 3을 집어넣었어요 J에는 2라는 값을 집어넣어 자 그리고 나서 수합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3이라는 값하고 2라는 값을 가지고 수합함수로 제어권을 넘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3이라는 인자값 들어오는 거고 2라는 인자값이 요렇게 들어온다 자 인자에 있는 변수들 A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고 B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는 3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2가 들어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템프함수를 선언을 했네 자 템프라는 함수가 요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템프에는 A에 있는 값을 넣은대요 지금 A에 얼마 있어요 3 있잖아 3 여기에 3을 요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A라는 공간에다가는 B의 값을 집어넣는다 A 공간에다가는 B의 값 2를 요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공간에다가는 TMP를 집어넣는다 TMP에 지금 3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3이라는 값을 요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값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수합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함수가 종료됐어요 그러면은 함수에서 선언됐던 모든 변수들 인자로 들어왔던 변수들하고 이 안에서 선언됐던 변수들이 어떻게 된다? 폐기가 된다 근데 전역변수나 동적 전역변수 아니면은 스태틱변수 아니면은 아무튼 전역으로 쓰고 있는 거 그런 거 정적변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전역변수하고 정적변수 빼고는 전부 다 폐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없어졌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리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보이드 형태니까 보이드 형태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제어권이 일로 넘어온 거예요 자 넘어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K는 3출력 해주는 거고 J는 2출력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함정으로 파놓은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K하고 J에는 3하고 2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주소값 전달하는 거 그때는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변수들의 값만 전달했기 때문에 콜바이 밸류가 되는 거거든요 값만 전달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출력값은 K는 3 J는 2가 되는 거예요 K는 3 J는 2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K는 3 J는 2가 되는 거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일처리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런 함수는 모듈이 되는 거죠 모듈의 독립성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정보처리 기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지 컴퓨터 일반 보시는 분들도 이거 나오니까 음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추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